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4일 체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대장동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좀 아시나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좀 거는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에서 지금 맡고 있죠. 그래서 21일 날 대장동 초대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2일 날은 두 번째 추진위원장을 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추진위원장은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토지 매입 업무를 도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왜 중요하냐면 초나동인 4호 소유주 있죠. 남욱 변호사. 이 사람한테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남욱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과 그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왜 추진위원장한테 나왔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의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을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었죠. 그거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9월에 대장동 관련한 사건이 불거져서 사실은 그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신용만 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제대로 자료 확보도 안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출장식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은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소환조사하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였죠. 대선후보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만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재수사한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 사건을 다시 꺼내들은 게 아니고 올해 5월에 지금 조사받았다는 초대추진위원장하고 원주민 33명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황호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 씨 이 사람들을 배임 및 도시개발법 위반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한 거였다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고발을 한 거죠. 그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즈음에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사건을 반부패 수사 3부에서 막고 있었는데 7월 중순이면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또 사건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비를 김만배 씨 등한테 대납하게 했다. 이런 의혹으로 또 고발당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반부패 1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3부로 다 넘겨서 통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반부패 3부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여기다 주목을 하게 되느냐 하면 과거 수사와 다른 점이 명백히 있습니다. 우선 반부패 수사 3부장 강백신 부장검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검찰 수뇌부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 개편에 따라서 강백신 부장검사는 7월 4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한 지 오늘이 딱 20일 됐네요. 20일 듣는데 벌써 업무 파악 다 끝내고 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다른 엄청난 수사 속도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어차피 윤석열 사단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 있나 강백신 부장검사. 그러니까 전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위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이 대장동 수사를 했던 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이런 대목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야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사무 이런 거에 최종 책임자는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설계자가 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여가 돼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증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왜 그랬는가 하는 건 분명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과연 배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배임이라 하면 여기에서 가장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거든요. 이재명 의원은 계속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이 마치 업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의 공공개발에는 반드시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한두 달 뒤를 예측해서 이익을 환수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거는 더군다나 몇 년 뒤를 예상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1, 2, 3 이렇게 짜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민간업자한테 많이 돌아갈 상황이 되면 그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어떻게 하는 조항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만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익환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5천억이 넘게 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 일당이 가져간 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특별 분양을 받아간 게 있습니다. 대장동의 9지구, 10지구인가요? 그거는 김만배 씨 일당이 특별 분양으로 수의계약으로 받아갑니다. 거기서 또 수천억 원의 이득을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도와준 사람이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냐. 그래서 초과의 환수조항이 왜 결제 과정에서 사라졌느냐 거기에 누가 관여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배임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의 환수조항이 사라진 과정 이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마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백신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팀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일과 수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7월 4일 날 부임하자마자 업무 파악 후에 지금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고발인 겸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대장동 재수사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물론 중간에 변수는 또 있습니다. 9월 10일 검수한 막법 시행 이런 게 있지만 이미 착수해 놓은 것은 검수한 막법 시행 이후라도 현재 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강백신 부장검사팀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한 막법 시행하고도 무관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대장동 수사가 대략 끝났다. 왜냐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동에 관해서 재수사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그거는 과거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했던 그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이 소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혹이나 수사 뭐 이런 거와는 또 다른 별개로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그 과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죠.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진행됐던 그 대장동 수사는 이제 완전히 있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기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했던 대장동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기사는 또 서울중앙기검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